이번 시간에는 등기 절차 총론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번은 다음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거 그랬어요. 1번 등기인청행위는 반드시 행위능력을 유하지 아니하나 자기계약 또는 쌍방대리에서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뭐예요? 의사표시의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할 수 없지만 등기인청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갑과 의리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의사표시에 의해서 쌍방대리를 못해요. 왜? 당연히 뭐예요? 이 둘이 짜고 얘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다만 의사표시를 완료하고 법무사한테 뭐예요? 돈 주고 뭐예요? 법무사 시켜갖고 등기신청에 쌍방대리는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맺은 계약에 있어서 이 지금 뭐예요? 의리라는 사람이 자기가 맺은 계약에 있어서 자기가 맺은 계약에 있죠? 의사표시 계약 맺고 자기가 뭐예요? 의사표시 대리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 갑은 뭐라고? 계약이 완료됐어요. 갑은 자 난 바쁘대. 법무사 쓰지 않니까요. 그런데 의로 뭐라고 해? 나는 남아도는 게 시간이 다니까요. 그래서 이 의리 자기가 맺은 계약에 대해서 갑한테 뭘 받고 위임장 받아서 뭐예요? 등기신청은 가능하다. 아니게요. 그래서 자기계약 또는 뭐예요? 쌍방대리는 뭐예요? 할 수 있어요. 등기신청은 그렇다니까요. 물론 신청행위는 미성년에도 가능해요. 그런데 2번. 관공서가 등기축제 할 때 본인이나 대리인의 수술을 요하지 아니하나? 우편으로 등기축제 할 수는 없다가 아니라 우편도 가능하다. 아니게요. 출석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공서는 뭐예요? 관공서는 법무사 시켜야 할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해요. 관공서는. 자 그 다음에 거기 국가 또는 지방자체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청구에서 등기소가 직권으로 권리등기 해야 된다. 자 그거 아니라 뭐예요? 자 국가나 지방자체는 뭐예요? 신청도 가능하고 촉탁도 가능하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민법상 조합은 조합명의가 아니에요. 왜? 민법상 조합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 특별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농협동조합이라든가 수산협동조합이 아닌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우리가 동업관계예요. 우리가 민법상 성질은 계약의 일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명의가 아닌 뭐라고? 조합원 전업명의 합의자명을 한다. 그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1번은 그래서 4번이 합의단지요. 그 다음에 종중문중 기타 권리자와 관리인인 법인 아닌 사단 대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대표자 관리자가 권리자면, 말도 안 돼요. 비법인인 경우에 우리가 등기신청 적격 있죠? 이렇게 뭐예요? 등기신청 적격에 대해서 적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람하고 법인이죠? 살아있는 사람과. 자, 민법이 사람은 죽으니까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바로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 않는 사람 법인은 등기명인이 가능한데 우리가 비법인도 인정해 줬죠? 비법인인데 왜? 우리가 비법인 중에 대표인 게 종중문중인데 이 종중 있죠? 종중은 총유부동산은 총리자라고 지분이 없으니까 총리자라고 못 써요. 그래서 장자명의로 등기하다 보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그 자식이 이건 내 땅이다. 아버지 사망했으니까 내 땅이다. 그래서 자, 예컨대 종중하고 이 장손하고 뭐예요? 누구 땅인가? 그 소유권 확인 판결이 끊이지 않으니까 국가가 그 김혜김 씨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는 대류를 신청하는 것이지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김혜김 씨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김혜김 씨가 의무자고 김혜김 씨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김혜김 씨가 권리자라는 얘기예요. 자, 4번입니다. 자, 2번을 발표합니다. 2번을 발표하시고 틀린 거 어렸는데 1번 종중의 소유부동산을 등기할 때는 갑구의 김혜김 씨 외에 종중 대표자의 성명주소 주민등록을 함께 기록한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 일단 뭐예요? 우리가 법인세는 있어도 비법인세는 없기 때문에 부록 등기부상의 김혜김 씨라고 쓰지만 쓰지만 세금은 뭐예요? 세금은 대표자가 어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세금 때문에 대표자의 이름을 쓴다.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주소 쓴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등기가 돼 있는 대표자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등기가 돼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미 확인되니까.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 이번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이 비법인 있죠? 인격 없는 사단. 인격 없는 뭐라고? 인격 없는 이 사단과 뭐라고? 재단에 대한 얘기다. 재단에 대한 얘기. 인격 없는 사단 재단에 문제가 났을 때 기본적인 문제는 일단 중요한 문제는 그거예요. 일단 만약에 뭐예요? 이런 형식으로 났을 때 정관 귀약. 정관이나 제출할 서면을 났을 때 정관 귀약을 반드시 뭐예요? 없으면 안 내야 된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사항은 인격 없는 사단 재단에 방금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자하고 대표자하고 관리는 단지 대류만 신청하는 거지 그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하고 관리자가 대류로 신청하는 것이지 대표자하고 관리자가 의무자하고 관리자 된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비법인 등기 의무자일 때 가냥 기본적으로 내는 서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종중일 때는 종중청의 결의사예요. 물론 뭐예요? 물론 비법인 전체로의 결의 때는 사원청의 결의사인데 대표적으로 옛날에 종중다 많이 팔아먹으니까 팔아먹으니까 뭐예요? 의지하지 말라고 종중청의를 열었는가 확인해라. 그것도 불안하니까 종중원 중에 두 명 이상의 두 명 있죠? 두 사람의 인간력을 첨발하고 그런 제도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종중청의 결의사는 의무자일 때 내는 것이지 권리자일 때 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 4번의 사원청의 결의사 4번의 뭐라고? 종중청의 결의사는 종중의 의무자일 경우에만 등기고 간다.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비교를 해보면 3번이 당연히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는 뭐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뭐 이렇게 바꿔고 하나는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쓰고 사원청이라고 하고 이 법인 아닌 사단 중에 종중이 있으니까 종중청의 결의사는 의무자권만 요구된다. 3번의 해설이 4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정관이라 그 밖의 귀약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없으면 안 내도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꽁대해야 됩니다. 자, 2번은 별표 놓고 한번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의무에 관한 설명이 좀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뭐예요? 특별조치법에 자, 일단 매매는 쌍물계약이니까 반대급반납도 60일이고 자, 증여는 판매계약이니까 계약회로 2%도 60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존등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예요?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 건물 다 짓고 언제전도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뭐예요? 계약한 날부터 있죠? 60일 내에 보존등기를 갑이 먼저 맞추고 이전등기 해줘야 돼요. 근데 건물을 짓는 중에 3층짜리 건물데 2층이니까 건물을 보존등기 할 수 없는 사항이 있죠? 보존등기를 할 수 있기 때부터 60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 일본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는 뭐예요? 매매니까 자,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뭐라고 잔금지급부터 며칠이라는 얘기니까 60일이에요. 반대급부 잔금지급일 그래서 틀렸고 2번에 갑이 의뢰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받았다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게 맞는 얘기다. 그래서 증여는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 왜냐면 증여는 뭐예요? 자, 뭐가 있고 자, 우리가 뭐예요? 이 증여는 한마디로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뭐 사인증여도 있고 그죠? 음,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증여는 여러 형태가 있으니까 아, 뭐예요? 그 계약효력이 발생한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건물을 신청할 때는 중공검사일 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당연히 뭐예요? 보존능기를 할 수 보존능기를 안 해도 되는데 보존능기를 뭐예요? 하려면 보존능기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남하고 계약 맺으면 남한테 뭐예요? 이정력이 해줘야 되니까 보존능기를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계약날부터 60일이고 그 다음에 보존능기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할 수 있기 때부터 건물 다 집권한 때부터 그러니까 중공검사일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에 4번은 건물, 대지, 집업변경 부동산 표시 변경은 1개월이에요. 1개월 부동산 표시 1개월이에요. 5번도 마찬 아니고 집업변경도 몇 개월이고 1개월이고 자, 나오기세요. 잠시시면 자, 어디에 여러분 거기 5번도 같은 얘기니까 5번도 뭐예요? 5번도 거기 그 틀린 거 그랬는데 어, 틀린 거 그랬는데 거기 뭐예요? 그 1번에 갑과 을의 증여계약 회력이 증여계약의 회력이 발생한 납토 61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이정력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자, 언니도 뭐요? 원인된 계약은 회력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사법생의 행위까지 뭐예요? 자, 무효로 보지 않는 거니까 이건 그 다음에 어, 자, 거기 갑이 X부동산에 대한 보존능기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의뢰계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증여계약, 증여계약의 체결이 보존기간 기간에 그 기산이다 갑이 X부동산에 보존능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의뢰계 증여계약을 했으면 신청할 수 있음에도 안 했으니까 계약, 그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그 계약, 그 계약한 날부터 60일이 된다는 게 어, 자, 그래서 거기 4번도 그렇고 어, 이제 사법상의 효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만약 5번, 만약 갑이 의뢰계 X부동산에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매도 했다면 계약의 이행,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그, 그 소유권에 잊었는 게 기타는 일이 아니에요 어, 반대급부가 안전달이죠 똑같은 얘기예요 어, 어, 그래서 매매는 반대급부가 있는 날부터 60일 증여는 뭐라고? 계약효력의 반산부터 60일 응, 그 얘기예요 자, 183페이지 6번을 별표합니다 별표하시고 예, 당사진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어요 거기, 자, 1번 법인 아닌 사단은 그 사단 명의로 동그라미 명의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뭐예요? 대류를 하는 거예요, 대류로 그 다음에 2번 시설문에서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행정, 행정조직의 음면은 뭐예요? 당사진정에 없다 당연히, 당연히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도 시군구만 가능하지 음면 이동 안 된다는 게 자, 4번이 답이죠 절대 뭐라고 민법상 조합남은 없다 뭐냐면 없다라고 민법상 조합남은 없다 자, 5번 외국인이 법령으로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등기명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니네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을 니네 나라 등기부상의 명의로 올려주면 우리도 명의 올려주겠다 그건 뭐예요? 자, 조약으로 인사하는 거지 조약이 제약이 없는 게 가능하다 니까 자, 7번도 별표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등기인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법인 아닌 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라고 써놨어요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이죠?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그 사단의 명의로 뭐예요? 대표자가 등기할 수 있다 당연히 뭐예요? 맞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근조당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자, 근조당권자는 임의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근조당의 목적인 부동산에 상속 등기를 대의할 수 있다 하여튼 무조건 자, 그랬지 않고 대의하면 있다라 그랬죠? 자, 이건 이 얘기예요 만약에 등기부상에 자, 수익권자가 갑입니다 자, 수익권자가 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을구에 뭐가 있어요 1번 뭐라고 근조당권 설정된 게 돼 있어요 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럼 사망한 사람이 주로는 뭐예요? 공동으로만 들어와요 공동신청만 다른 뭐예요? 단독신청이나 촉탁 들어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돌아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돈을 못 받으니까 경매신청하자 무슨 경매야? 이민경매 자, 그럼 이민경매는 당연히 뭐예요? 자, 어디에 등기부상에 갑구에 주등기로 들어와요 시험 문제에 계속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거 갑경이 갑경이 이렇게 왜 그랬어요? 갑경이 갑구는 경매에 들어온다 주등기로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게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공동만 들어왔으니까 누가 이 사람이 채권자예요 왜? 얘가 돈 안 갚고 돌아왔으니까 이 자식한테 물 갚으라고 돈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렇게 뭐예요? 2번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인을 뭐라고 해서 상속을 원인해서 누가 풀어? 병합으로 자, 채권자 뭐 할 수 있어요? 채권자 대인청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해놔야지 여기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미 경매가 들어올 수 있다 절대 돌아가신 분 밑으로는 사망자 밑으로는 공동인청만 들어와요 절대 촉탁이라는 단동은 못 들어오니까 상속 등기 해놓고 들어와야 돼요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2번이 그 얘기예요 니은이 그거예요 근저당 설정자 소유권자가 근저당 설정자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사망했으면 근저당권자인 을이 이미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근저당의 목적인 부동산에 상속 등기를 대여할 수 대여 있다 자, 디귿 국립대학교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지만 사법의 학교 아,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립학교도 하여튼 절대 학교 명의는 안 됩니다 학교 명의 안 된다 그래서 옳은 것도 하게 되면 자, 뭐하고 뭐하고 기억하고 뭐라고 어, 기억하고 니은 일단 없고 디귿 빼야 되겠죠? 그래, 디귿대로 한 거 빼요 그래서 2번하고 뭐예요 자, 4번과 5번은 다 빼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냐 하게 되면 니을이 들어 안 얘기죠? 니을이 들어 안 얘기죠? 니을 봐야 되겠죠? 니을 그래서 거기 자, 갑을병정으로 매매가 이뤘으나 등기명인이 갑으로 돼 있다면 최종병에서 정은 의리나 병을 뭐예요? 대위 대위 나오죠 또? 대위는 있다 하여튼 여러분 이거 뭐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도 어 자, 문제를 되게 문제를 쉽게 읽을 수 있어요 하여튼 뭐 나오면 그냥 대위 하면 있다 이거 맞는 거예요 니을 들어가야 돼 3번이 답이다 하여튼 자 뭐만 없다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승소한 권리자를 대위 그것만 패소한 의무자가 등기 아예 신청을 못하니까 그것만 대위 그거 안 되고 나머지 대위하면 무조건 있다 대위 있다 대위 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그게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뭐예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병에서 정으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돼 있어갖고 이 정이 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아직 등기부상에 누구로 돼 있어요 1번 갑으로 돼 있다면 일단 얘네들이 등기를 안 하면 뭐예요? 이 정이라는 사람이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병 앞으로 다 이렇게 이기, 을 잊었는 게 뭐예요? 을 자, 잊었는 게 뭐예요? 병 채권자 대위에서 다 해놓고 나서 이렇게 자기 앞으로 뭐 해 올 수 있다 등기를 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미흔범 지방자치단체도 등기인청에 당사자는 게 있으므로 음면은 안 되죠? 당연히 음면은 안 되죠 음면은 안 된다 어디까지만 가능하다? 시도 시공구까지만 가능하다 자, 여기시면 자, 184페이지 8번도 별표합니다 왜 이게 자꾸 여기는 다 별표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 요새 시험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요하니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여튼 저거도 뭐예요 저거도 자, 별표한 데는 저거도 뭐예요 시간을 내셔서 5번 정도 이상을 꼭 보셔야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눈에 익히는 게 참 중요해요 시간을 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최소한 뭐라고 그것도 최소한 5번 이상 봐야 돼요 최소한 그래야지 합격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시간을 내서 주말 같은 데 시간을 내갖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그냥 뭐예요 그냥 하면 되겠지 그거 안 해요 그 보셔야 돼요 꼭 계속 반복적으로 보시고 하셔야 돼요 자, 8번을 별표하시고 틀린 걸 했어요 자, 뭐라고 병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갑과 의리 근조당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병은 근조당 설정자의 신청에 등기 신청 적객이 없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병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갑과 의리 근조당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병은 뭐라고 물상 병의 채무담보를 그러니까 갑하고 의무자 권리자는 얘기지 병은 뭐예요 돈 비정한 사람에게 채무담보를 위해서 갑과 의리 체결할 때는 병원 설정 신청에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병원 적격이 없어요 누가 갑과 의리 의리 뭐예요 의리 자, 이 사람이 의무자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번 17세 갑 살아있어요 무조건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되래요 적격이 있다 그러면 성년후견인 갑 피성년후견인 을 대리 이게 나오죠 여튼간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이고 자, 거기 을을 대리해서 있죠 그래요 대리는 행위능력 미숙년제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있다 그 다음에 자, 4번의 지방자치단체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그래서 거기 2번의 17세 갑은 능력을 갖지 않는다 그게 틀린 거예요 무조건 사람은 다 뭐라고 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인청을 위임 받은 을은 피한정후견인 그 사람이 피한정후견인 이든 뭐예요 적격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9번에 있죠 9번 9번 문제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일단 아까도 그랬죠 뭐라고 정관계약은 없으면 안 내도 된다 말도 안 되는 그 다음에 사원청에 대해서는 자, 누가 내라고 의무자가 낸다는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그 대표자 관리자가 의무자 관리자 된다 그게 틀린 답이라 그랬어요 그 셋 중에 답이 뭐가 있나 답이 뭐가 있나 그러면 대표자는 뭐예요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 제공해야 돼 왜 이 사람이 세금 거둬야 되니까 자, 종종이 등기 신청할 때 대표자임을 증명한 정보가 일단 제공되고 자, 3번에 뭐라고 종종이 등기할 때 정관계약이 없으면 제출해야지만 없으면 말도 안 돼 꼭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내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왜 소유권이 넘어가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뭐예요 대장소관청에서는 그 대표자한테 뭐라고 세금고지서를 대표자한테 납세 안내서 있죠 그 사람한테 보내줘야 돼요 왜 법인세는 법인세는 있어도 비법인세는 없기 때문에 대표자가 얻어서 나야 돼요 대표자 자, 종종이 의무자일 때 당연히 인감임을 의무자가 내는 거니까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10번에 아빠 등기신청 당사단의 의무자에 대해서 뭐예요 옳은 거 그랬습니다 뭐한 거 옳은 거 그랬어요 그러면 자, 그 1번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도 뭐예요 그것도 비법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명의로 동그라미 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난 등기신청할 수 있다 없다 아니라 뭐라고 있답니다 그 다음 2번 농협동조합 있죠 자, 농협동조합은 이게 특별 부상이죠 농협은 있죠 이 농협은 이 농협은 뭐예요 농협은 자, 이건 법인이에요 특별 법상의 법인입니다 당연히 뭐예요 누구 이름으로 조합 이 조합이라는 이름 농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가능해요 민법상 조합이 조합이 인격자가 아님으로 자, 한마디로 뭐예요 계약의 일종이므로 자, 합의자 명의로 합의자 갑 합의자 명의로 하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자, 민법상 조합이 아닌 특별 법상의 조합은 법인체이니까 그냥 조합이란 명의를 그대로 쓴다는 게 그 다음에 3번의 지방대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야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고 그 다음에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한 사단 한마디로 동명의로 동민들이 법인한 사단 그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 법인 아닌 사단 밑에서 쓰세요 친목해라고 뭐라고 친목해라고 선호라는 게 친목해 이렇게 친목해라고 선호라는 게 친목해 친목해를 만들었으면 이제 더 이상은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에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아니고 무슨 명칭으로 비법인 명칭으로 쓸 수 있다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일단 거기서 오른곳 하면 몇 번에 그게 맞는 얘기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는 설립주체가 누군가를 불모라고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어요 학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한다 누구 명의로 학교 재단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넘겨보시면 어디 11번은 뭐 안 해도 되고 어디 여러분 187페이지에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권리자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매매계약을 맺으면 등기를 뭐하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 신청하는 사람이 을이죠 우리가 이 신청하는 사람을 실체법적인 등기 권리자로 했어요 그럼 어디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상에 자 이런 식으로 1번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을이죠 그러면 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 있죠 이 을 이 사람의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뭐예요 일치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은 신청하는 사람 민법 이 사람은 우리가 민법은 실체법이고 실체법적인 뭐예요 실체법적인 이게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사람 있죠 기록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하여튼 권리 취득하거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예컨대 그 유리한 취 유리한 취 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뭐예요 절차법적인 등기 권리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뭐예요 을구의 1번에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병이죠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병한테 저당권을 등기하면 이 수익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뭐예요 수익권을 상실하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 권능이라는 이 권리 있죠 권리 이 처분 권리에 제한을 받으니까 불리한 제한을 받으니까 불리한 지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권리를 상실하거나 자기 권리를 제한 받으면 그게 의무자고 그 다음에 자 권리를 취득하죠 취득하는데 그러면 권리를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2등기를 말싸한다면 얘가 돈 주고 말싸잖아 얘가 의무자야 권리 상실하죠 얘는 뭐예요 권리 제한 받은 걸 뭐예요 권리를 다시 뭐한다는 게 다시 찾아오죠 그러니까 권리 전부를 취득하든 권리 일부를 취득하든 취득하는 건 다 뭐라고 권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권리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제한을 받는 거 있죠 그게 의무자고 자 그랬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청하는 사람하고 기록사람 실제법적 권리자하고 절제법적 권리자는 뭐예요 일단 같아야 되는데 만약에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등기 청원권이 발생하는데 얘가 등기를 안 해간다니까 등기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한테 요구하는 등기 뭐가 있어요 등기 인수 청원권이 있어요 자 그럼 인수 청원권에 가게 되면 얘가 채권자예요 자 그러면 승소하는 무자 이 채권자가 자 이렇게 뭐예요 의리 등기를 등기 신청을 안 해가니까 우리가 민법 404조에 민법 404조에 채권자는 이렇게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 행사를 뭐예요 행사를 대의로 할 수 있다 대의로 대의로 할 수 있다 채권자가 누구예요 채권자가 뭐예요 채권자가 이게 갑이죠 왜 얘가 등기를 안 해가니까 인수 청원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 의리죠 의리에 뭐예요 권리 행사가 뭐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신청권 이 신청권 이 신청권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의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여기다 이제 뭐예요 여기다 채권자 뭐라고 채권자 대위 대위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치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 1번의 실체법상 권리자와 절체법상의 권리자는 일치하다는 경우도 있다 맞는 얘기예요 2번 실체법상의 권리자는 실체법상의 의문자에 대해서 등기인청할 것으로 그러니까 민법상 얘가 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해달라고 왜냐하면 민법 186조에 186조에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에서 물건 물건 소유권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분 너 소유권이란 소유권 취득하시면 등기하지마니 소유권이란 권리를 취득한다 얘가 등기 권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민법 186조가 국민한테 권리를 주고 국민한테 너 물건 물건 변동 소유권을 변동 득실 득실실 소유권을 소멸시키고 싶으면 더 등기하라 등기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등기가 실제법은 뭘 준다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것이다 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럼 3. 절제법상의 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판단하고 실제법상 권리의무에 관해서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돈을 갚았어도 돈 갚으면 뭐예요 소멸하잖아 권리는 소멸하지만 아직 등기부에 남아있으니까 남아있다면 형식적으로 남아있으면 의무자에 당연히 해당한다 니게요 4. 갑이 자기 부동산을 설정해준 을명이 저당권을 저당권을 말살 때는 갑은 당연히 뭐예요 자기 절제법적 왜 절제법적 권리자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를 전부를 취득하거나 권리 일부를 다시 찾아오잖아 일부를 다시 뭐예요 전부를 취득하면 다 뭐라고 그게 권리자예요 얘가 뭐예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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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등기 해주고 사용수익 처분을 제한받고 있는데 말소등기 할 때는 얘가 다시 뭐예요 처분가치를 다시 처분가치 있죠 처분권능을 다시 찾아오니까 전부를 취득하거나 일부 취득하면 무조건 뭐예요 권리자다니까 그 다음에 5번이 왜 자 5번이 보시면 갑을 병으로 매도되었으나 등기명의자가 갑한테 남아있어서 병이 의를 대위에서 나오죠 그래 대위 대위에서 이전등기 할 경우에 병은 뭐예요 이 병이 이렇게 갑을 병으로 돼있죠 갑을 병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등기가 돼있어야 되는데 아직 등기부가 갑으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병이란 사람은 의를 대위에서 이렇게 이전등기 해주잖아요 을 앞으로 채권자 대위 병이잖아요 이 대위 나오면 민법에 대위를 대위를 신청하는 거예요 대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하는 사람은 뭐예요 신청이니까 실체법이에요 신청하는 사람 대위로 신청하는 사람은 실체법적 권리자다니까 대위로 신청한다 그래서 자 병이 의를 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다 병이 대위 신청한다 병이 대위 신청한다 신청하니까 병은 실체법이다 신청한다 신청 신청 기록되는 사람이 절체법으로 기록돼야지만 이 권리를 추득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 대위로 신청하니까 시읒이니까 실체법적 권리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이고 그 다음에 13번 별표하시고 단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를 모독으로 하였어요 그러면 일단 단독으로 할 걸 모독으로 하였으면 일단 보시면 거기 자 보존능기는 신청하는 것도 산되고 보존능기를 말소하는 것도 산되고 근데 뭘 빼야 돼 포관리중 나오죠 포관리중 자 포관리중은 빼야 돼 무조건 단종으로 신청하는 걸 모독으로 하면 뭐는 빼야 돼요 니은 빼야 되죠 니은은 빼야 되니까 일단 3번은 아니고 3번은 답이야 니은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소유권 보존능기한 말소능기 단독 니은은 빼고 자 혼동 자 기역과 니을 들어가야 돼 기역 들어가고 니을 들어가고 기역 니을 기역 니을 기역 들어가고 니을 들어가는 거 어디 있어요 기역과 니을 들어가는 거 그럼 2번뿐이 없네 그래요 그게 객관식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한 두 개만 알아도 정확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자 이렇게 댕기면서 1번 소유권 운전기 값 2번 운전기 2-1번 환매특기 값 있죠 그러면 이 환매권자가 우리가 이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저당권을 실행한다는 건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앞으로 뭐 해오는 거예요 3번 이졌등기 해오는 거예요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해서 이졌등기 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환매를 해서 이졌등기 해올 때 자 거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환매권 행사를 이졌등기 해온다니까 원인이 환매야 그럼 이게 환매는 시응이잖아 시읏이 아니죠 이 시읏이 아니니까 이건 공동이야 그러니까 뭐 거기 환매권 행사는 공동이니까 빼야 되고 혼동이면 혼단 단독이다 그랬어요 기역과 니을 2번이 답이고 자 승역지 지역권에 설정 등기 할 때 요역지 지역권 잘 이걸 잘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냐면 우리가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이거 우리가 외우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뭘 외우냐면 이렇게 요역지 이 요역지가 있고 승역지가 있으면 이 지역권 설정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담보 설정 설정 계약을 소유권이 아닌 거리를 지상권 설정 지옥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있죠 설정하는 거예요 설정 설정 계약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갑이란 사람과 의리란 사람이 이 승역지 등기부의 1번 무슨 등기 지역권 무슨 등기 하는 거예요 설정 등기 한다 설정 등기 설정 등기 하는 건 두 사람이 계약 맺고 공동을 하는 건 아니게요 근데 이 요역지 등기부상에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뭐라고 요역지가 승역지 지옥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요역지 지옥권이라고 쓰는 거 있죠 요역지 지옥권 시험지에 이렇게 요역지 지옥권 등기라고 쓰여있죠 여기 설정이란 말이 안 들어가잖아 이건 집권한다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자 그중에서 이제 또 시험 문제 등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등기부상에 자 1번에서 이렇게 주택 임차권에 임차권에 설정 등기 설정 등기 그러면 이 주택 입장권 설정 등기는 그 집주인 가바고 의라고 뭐예요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자 이사는 가야 되었고 뭐예요 임차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면 대학력이 상실되니까 착한 집주인한테 등기해달라고 해서 민법 621조에서 하는 등기 이게 이 주택 임차권의 설정 등기예요 근데 안 해주면 뭐예요 주택 임차권을 등기부상에 등기부상에 뭐라고 써요 1번에서 뭐라고 주택 임차권이라 써 있어요 자 그러면 뒤에 뭐가 없어요 이 설정이란 말이 없죠 주택 임차권에 주택 임차권에 등기라고 써 있는 것은 이건 뭐예요 법원에 촉탁으로 된 것이고 설정이란 말이 들어간 것은 이건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거기 뭐예요 그 미은 번에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설정이란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이건 직권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보자 자 그 다음에 거기 188페이지 보시면 자 거기 14번에 단독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를 모독으로 이게 작년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포괄유증이나 채권 최고액의 감액이나 징약하게 되면 이건 공동이니까 디근디귿은 빼요 디근디귿은 빼야 돼요 디근디귿 빼야 되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모독으로 그랬으니까 거기 뭐예요 가등기명이니 가등기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용 나오죠 수용은 뭐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촉탁할 수 있지만 단독도 가능해요 모독으로 고려할 수 있으니까 그 2번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예요 그 공동신청으로 답으로 공동신청으로 답으로 잘 나오는 등기가 거기 그 뭐예요 권리변경하고 뭐예요 유증 있죠 이건 공동으로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디귿 디귿과 니귿은 뺀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